이거 어떻게 할까요? 아 내가 이겼다래 도임비 이겼다 도임비 형 저 팬이에요 목욕 팬이냐 알고보니 도임비 팬 극혐이구요 아 도임비 도임비 미드가면 여러분들 여기 구간에서는 탑도 안나와요 진짜로 탑이나면 탑 같은거 배워야겠네요 진짜로 상대편은 저기 있으니까 문도 런블 문도 런블 같은거 문도 런블요? 런블은 진짜 몰라요 런블은 아예 몰라요 스킬도 모르고 아무것도 몰라? 스킬은 아닌데 나보다 못할거 아니야 런블하면? 그건 아니에요 뭘해도 아무것도 할 수 있어? 그건 아닌데 런블은 딱히 많이 해보진 않아가지고 런블 아니 근데 양학 한번 궁금하다고 하는데 다음판같은거를 인비 뭐 푸키로 뭐 어떻게 이 아이디로 제가요? 혼자요? 내가 원딜 갈게 이쪽 컴퓨터로 니가 이쪽 컴퓨터에 앉아가지고 나 구경하면 할게 그냥 다음판에 인비가 간다고 하니까 다음판에 인비가 여기 앉아가지고 미드 한번 제대로 가게돼요 다음판에 갈게요 다음판에 바로 간대요 이거 지코 형님이랑 듀어할때 원딜만 있던거라서 원래 원래 지코 형님이랑 듀어할라고 원딜 왔었단 말이에요 근데 불츠나 레오나마 하셨어가지고 야 너 이 구간 설치면서 미드캐틀 이런걸로 터트릴 자신있냐? 이 구간? 그건 모르겠어? 미드캐틀같은거는? 미드 메인이면 터트릴 수 있어 미드 메인이면 터트릴 수 있어 미드 갈리스타급으로 아 갈리스타같은거는 여기는 충분히 터트릴 수 있다 아 카탈이다 내가 그러면 제가 타고 갈게요 동글 가능하세요? 아니 아 뭐야 이거 아니 이러면 꼭 있는데 왜 옆에 호딩하면 되잖아요 또 또 못듀? 또 듀? 잠깐만 아니 제가 탑 갈려 했는데 저걸 간다고? 야 근데 이게 도인비면 이거 게임 터집니다 진짜 라인 보내면은 사실 생태계 파견돼 진짜로 지금 서포트하고 있었기에 지금 세팅창이 망정이지 어 미드 한번 가봐요 저 극딜 오지게 당해요 지금 아 진짜 왜 극딜? 극딜 오지게 당해요 탄나 이러면서 어 진짜 막 다음판에 여러분 메인 자리에 앉혀가지고 이 컴퓨터 자리 있죠? 이 자리에 앉혀가지고 시킬게요 제가 시킬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아 아 아니 근데 혼자 게임하면 그런데 응 내가 옆에 앉아 그러니까 혼자 그냥 뭔가 게임하는게 내가 쟤 탁 가고 쟤를 탁 보내고 내가 미드를 갈게 어 쟤가 미드 가고 인비 정글 보내줘 보내줘 인비 정글 보내고 인비 정글 보내고 인비 정글 보내고 너 탁 가 옆에 어 내가 미드 갈게 어 아니 서풍님 찡찡거리지 마시구요 그냥 옆에서 그냥 옆에 있으면 그냥 꿀밤을 하는데 쥐어봤고 싶어요 다음판에 한다고요 여기서 저쪽 컴퓨터는 방송에 안 미쳤잖아요 으이구이 그냥 연상을 그냥 한다고 그냥 꿀밤을 그냥 확 행운의 여신이 내게 미소를 짓는 건 다음판에 간다고 말했잖아요 아니 야 다시 한번 내가 특패 특성을 다시 봐봐 일단 이속을 찍는다고요 이속은 딱 찍어 맞춤형으로 일단은 재생되기 시작 4개 이쪽으로 다 찍어 비전검까지 이거 형은 평타관이 있으니까 그럼 대마어버스 하나 빼요 대마어버스 중문력 올려주는 거 하나 빼요 이거? 왜? 그리고 밑에 왼쪽 가르킹 모양 두개 찍어요 이거? 그리고 저 맨 왼쪽 위에 약점붙춤 하나 찍어요 이걸? 그리고 그거 하나 찍어요 이거 아닌데 이거는 특패장인으로서 이거는 아닌데 아니 이게 이게 이거는 이거는 아닌데 내 스타일으로는 조금 아니긴 한데 그래 알겠어 나머지 이쪽으로 찍을게 아아 유틸? 유틸 찍어야 돼 스패는 생명이 유틸인데 어디에 어디 찍냐 유틸이 생명이야 이거 뱀는 저 뱀는 이소 뱀는 저 마법배어 그 세개 그 세개 그 세개 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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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뱀는 쿠키 돈 많이 넣어놓는게 뭐지 돈 많이 넣어놓는게 돈 많이 준다고 욕시간 욕심 아 이건가? 욕심? 이건 안찍는데 챌린저린이 많이가가지고 많이 가보긴 했는데 아 도신? 정분이 이거 어디있어? 야 카사딘 야 아유 걱정말 그냥 몰카만 맞추면은 그냥 죽어요 그냥 걸어가서 쿵쿵 던지면은 형타 형이 전제 좋네 이거 무조건 플라스크 할게 네? 플라스크 맞지? 플라스크 도란링은 솔직히 힘들어 무한큐인데 솔직히 힘들어 도란링은 아니야 아니 카사딘 성들 아니야 아니야 진짜 아니야 이거 플라스크야 이거 진짜로 자 추천텀을 한번 보겠습니다 아 황태원이잖아요 황태원이야? 미드 미드 1대이 잘못하면은 우리 이렇게 터지겠네 바로 여건가 그냥? 그냥 내가 버티면서 파밍 할게 플라스크 나쁘지 않아 그냥 잠깐만 플라스크 플라스크 선 민병대 아이오니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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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정말 별로 같아요 아이오니아 선 모렐로를 가고 원래 여러분들 진짜 도인비 리싱이 페이커 2쿠 하던 리싱이거든요 진짜로 페이커 잘해서 2쿠 존나맞고 맨날 터졌었어요 진짜 거짓말치고 전파네드는 딱히 없네요 일단은 상대편 오피기 아이디가 부천대 이즈리얼 부밍아웃이네요 부천대 이즈리얼이라 나 공부는 좀 못했네요 저친구가 저친구가 굉장히 좀 공부를 못했고 자 지금 오신분들 추천 질차 다들 한번씩 부탁드리고 여러분들 부밍아웃 잘한 것 같진 않네요 군산대 이즈리얼 군산대 이즈리얼 지금 오신분들 다들 한번씩 부탁드리고 저희 이 다음판이 막판이 아니잖아요 많아 시간 많아 막판할때 제가 하는게 낫지 않을까요 막판이면 새벽 존나 늦게야 제가 게임하는 차라리 그게 낫지 않을까요 형 괜히 기다리고 또 하면은 아니 그게 아니라 시청자들이 이제 내꺼는 막 눈 썩어 들어가니까 막 니꺼 한번 보고싶다 그런 얘기지 음 그 말이죠 여러분들 에 그 말이죠 여러분들 그 말이 맞죠 어 그 말이 맞죠 여러분들 카드 지금 오신분들 지금 오신분들 참 추천들개장기 다들 한번씩 부탁드리고 PC분들 오른쪽가단의 엄지손가락 옆에 있는 별 치를 찾으십니다 여러분들 아이고ро 백마탄슈레님 100개 감사합니다 오ину 님이라고해서 서순하게 했네 자주오는 동생인데 아이고,어서와라 밥 먹었냐? 자, 여러분들 gravy 화면터치하시고 상단에 따봉추천 다들 한 번씩 부탁드리고 PC분들 오른쪽 가단에 엄지손가락 옆에 있는 별 치를 찾으십니다 여러분들 추천 질차 다들 한 번씩 부탁드려요 여러분들 쓰 Enfin 쓰Free 하하 아 speculate 무슨 뭐 쓸텁니까 여러분들 제가 특별히 인정하잖아요 여러분들 자 지금 오신 분들 추천 절차 다들 한 번씩 부탁드리구요 부탁드리구요 맞아 35 기다렸다가 난 독보석이라고 넷 열면 인비 많이 힘들어질텐데 열어도 되냐 인비야? 상관없어? 울지마라 방풀만 들이치지마 형은 저 방풀 당해도 질거 같아요 아니야 그건 아닌데 그쵸 저는 질거 같아요 왜 가려줘 주문력 치른 여러분들 왜 가려줘? 왜 가려줘? 아 끊기네 확실히 이게 아 그쵸인데 많이 그기냐? 어 아마 좀 많이 끊길거 같아요 그쵸인데 그쵸인데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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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멈췄.. 아 안 미쳤다 미쳤다 미쳤어 멈췄냐 완전? 자주 멈춰 이거 하사진 이 새끼 상대로는 그냥 씨발 밀어 제끼야 돼 한 번 보시게 아니야 아니야 인비야 아니냐? 네 그냥 쫄지 말고 씨발 존납 해줘야 돼 저 새끼들 아 보리카 넣기 형 아 존납 빡쳐 안 보고 있어 간다 아 아 뭐하냐 이 씨발 놈아 이거 내가 본 게임 이거 아닌 것 같은데 제 생각도 돼요 점을 뺐어 점을 뺐어 점을 뺐어 점을 뺐어 점을 뺐어 점을 뺐어 제 사이가 좀 아닌 것 같은데요 이거 존나 손해 아니냐? 나 울트라에 빵상 손해 빵상 손해라고? 걔 울트라에 개씨빵상 손해 이거 누구 잘못이야? 또 인비 잘못이지? 그지? 네 솔직히 인비 잘못이죠? 아니야 그냥 잘못이죠 형이 유치화를 끼고 있어서 빨리 왔었어야죠 어? 아 내가 내 잘못이야? 응 저기요 내가 처음부터 유치화를 끼고 존나 빨리 덜 해갔어야 되냐? 네 음.. 이걸 내 탓하네 이거 씨발 어떻게 하냐 카타딘 쌍법이다 글루 씨발 존댔어 저거 음 이걸 내 탓으로 돌리네 네 바쁘다 바빠 이분 봐 숨 쉴 생각하면 안된다 진짜 거짓말 죽댔다 이거 쟤 넌 끌려 황타 존나 때려야돼 이 식으로 쓸모 오就 씨보눔 던지 너무하네 여러분들 추천이 800개입니다 여러분들 한 번씩 추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 추천이 800개인데 여러분들 추천 한 번씩만 다들 좀 부탁해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추천이 800개인데 sd 한번 좀 도와주세요 오겸이가 뭐 별풍을 많이 봤습니다 야 이거 어쩔 수가 없었다 물트가 너무 지렸어 와 이거 좀 벌어지는데 슬슬 이걸 어쩔 수가 없었어 여기서 좀 야 어 오케 개이득 보시는줄 알았네 위험했죠 굉장히 심심해서 심심해서 당에 다 싸운거에요 와드가 안받으면 내 잘못이기도 해 근데 저쪽이 안받으면 나가겠지 왕태원 2킬 이 시각에 다 싸운거에요 조금만 쳐다보는거에요 경위사님 게임은 이미 이겼어요 아 이거 같애 아 이거 같애 왜요 카사데이 한 꼬라집 보니까 존빨 분나모탈 네 조금만 분나모탈 킬빨 킬 빨리 카사디는 툭킬 먹는거 아니야? 킬까지 먹으면 누가 미안한데 도로리 파이밍 좀 할게 레이스 먹으면 안되어 왜? 작은거만 먹어 어 야 일부러 그랬지? 내가 이렇게 터디 파이밍 할까봐 와 인성 질이네 정격하잖아 이거 못잡거든요 절대 못잡아 저거 네 피만 뺄게요 잘못 야야야야야야 사실 미드만 보여 아마 미드만 볼 수 밖에 없지 지금 만만한게 툭퇴니까 동네 부기에요 지금 아 네 방풀인거 같긴해 방태가 방태가 분명히 방풀이고 야 이럴때 cf 어떻게 먹으냐 미드라이너 입장에서 이럴때 cf 어떻게 먹냐 그냥 먹고 시간돈지 림병대가 답이냐 림병대가 답이냐 림병대가 돌아가지고 돌아올거 같은데 제가 생각해서 가지고 있는거잖아 뒤에서 제 생각에는 그냥 가슴이 있는거잖아요 심포로 얼마나 불안해 심포로 얼마나 불안해 빠지 빠지 가사님 가사님 피 없거든 지금 네 아는데 블루우스틱 해야되요 야 근데 야 솔직히 cf 못먹겠다 이거 방태가 또 올까봐 아씨 야 방과 던지 아아 답도 안나오네 이거 이속 존나 빨라 아 답 안나온다 이거 나 이제 좀 사릴게 근데 너 그거 알지 살이면서 cf먹는게 얼마나 힘든지 미팅할수있죠 전멸간다 오오 인비좋았어 아 아 뭐야 전멸 나도 멈췄어 이거 홈트 아 시발 아 나도 멈췄어 나도 시발 아 뭐야 이거 아 멈췄어 미쳤어 진짜 아 왜이래 아 깜짝 멈췄어 시발 아 깜짝 멈췄어 맨날 멈췄 시발 왜이래 이거 아 그럼 왜이러지 또 멈췄어 방금 아 아 진짜 뭐해 이거 아 진짜 이상해 진짜 멈췄어 아 아 아 아 이상해 멈췄 컴퓨터 형은 안 멈췄는데 손이 멈췄거 아니야 아 내 손이 멈췄거 아니야 그게 아니라 아 진짜 개없다 아 뭐 전멸 써가지고 미친짓 했네 일단 미드정글 둘다 노플 그거만 기억해라 야 내가 좀 더 아우씨 방패새끼 미드만 존나가지 다 못먹었네 야 또 못먹었다 다 먹었다 안먹어 이 새끼야 들어서 안쳐먹어 나 짠거 먹을게 아저씨 있어요 재난 next Finanz 1 2 2 2 2 2 2 2 2 3 4 4 어? 블루 주냐? 기다려 밀고 갈게 아 또 멈췄어요 또 멈췄어? 진짜 멈췄었는데 어? 게임 많이 따라왔네 어 무조건 라임 들여야죠 아아 아 이거만 먹을게 자X야 야 솔직히 말해서 니가 뭐가 제일 이상적이냐 거기서요? 모렐로 아이온이야 모렐로 아이온이야 아이온이야 아이온이야의 모렐로 육체도 살아있으니까 어디 한번 떨어졌다 하면은 형 터지는거라겠네 아 이게 맞아 지금 리신한테 쫄아가지고 지금 너한테 쫄아가지고 앞에서 막 못들어오네 뭐냐 아 저요? 아 이게 모장가 아니에요 설마? 아 미쳤어 이거 왜? 왜? 저 지금 안 움직이잖아요 다 움직이예요 또? 네 야 그거 재부팅하자 안 되겄다 이거 내가 범 밀어버려야지 이거 아 지금 그 키가 빌네요 어떡해요 왜 그러지 컴퓨터 이거? 이거 죽었으면 계속 터졌겠네 야 이거 부팅해놔 어쩔 수 없다 이거 컴퓨터 야 이거 나간다 이거 아 개 어렵네 아 진짜 쿨감 넘어지네 야 이거 컴퓨터가 왜 그러지 저거? PC 플러스 아닙니다 저거 여러분들 PC 플러스 아니에요 저거 어 그거 생각했네 진짜 니가 다음번에 이걸로 잡아라 어쩔 수 없다 이거 이거 어떻게 해볼까 좀 이따 내가 니가 잡으면서 죽었으면 다 시켜 알약 우리 있는 야동 다 지울게 아 아 아 정글 트기니까 미리 나가네 아니 왜그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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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가 비윤만 많이 한거였어요 아 그래? 네 너 형이랑 디오는 괜찮고? 네 너의 소일렉은 뭔가 조금 뭔가 약간 기분이 이상한데 날아가는 건 뭔가 즐기는 것 같아 그런 느낌이라고 할까? 네 그런거에요 다 준거에요 아 역시 동네 소꿉놀이 같다 이거구만 그니까 느낌이 뭔가 소꿉놀이 같기도 뭐 그렇다 이거구만 소꿉놀이 다 뭐하냐? 게임값 킬 나눠주세요 게임값 좋아야지 이 새끼야 그레이블리 형 용하여 용하여 게임값좀 줘 개새끼야 다 차놓네 용하여 절대 안주네 어 깽값좀 줘 시발 새끼야 닥쳐 쓰레기 와 시발 게임 존나만드는데 용하여 쓰레가 용하여 형 한참 힘 고마워 오네 용하여 꼬마 오네 예 용하여 용하여 고마워 목 렛 녀석 형 카드 뽑아놔요 카드 카드 알아 알아 형 센스 좀 있지? 여기 하타를 끝났으면 우리가 이겼어요 여기 센스 좋았어 지렸지? 지리지나 지리지까진 않았는데 카사딘 방풀해가지고 점 넘어서 나 죽이는 그런 각 야야야 길 박아 이새끼야 파다든킬 존나 쳐먹네 야 센스 있었따 이걸 야 에카림 냄새 안좋아 야 미드 css도 완전 라인 궁 지금 7초 간다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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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능해 사선으로 가는 근데 날아오는 그런 감이 있어 이미 날아오는 감 그냥 먹어요 주사먹기 이제 블루는 제가 먹을게요 에이 뺨 맞는 그런가 먹으면 안돼요 먹으면 별로 안돼요 뺨 이끄는 조금만 먹는데 조금만 먹으면 민감하냐 제가 할 때 조금만 먹어요 제가 미드가 될 때 조금만 먹어봐 지금 미드정보를 잘 풀어가고 있네 미드정보를 큰거 큰거 확실히 미드정보를 게임 풀어가고 있는거 맞지 3킬 5대3 아 또 멈췄어? 아 또 멈췄어? 야 너 일부러 다 죽이려고 그런거 아니야? 아니 진짜 진짜 멈추고있지 아니 진짜 멈추고있지 아니 진짜 멈추고있지 진짜 멈추고있지 야 와드국 켜 아니 와드 이거 일부러 다 나 놓은거에요 시합을 보려고해요 아니 진짜 멈추고있지 시합을 보면은 내 잡을수 있잖아 흠파 오케이 야야 없어 W 없어 오우우우 와드 여기 방안에 놓은거에요 아 근데 아 그 켜긴데 진짜 다음템 무조건 어때 리치베인? 리치베인 아니 좋냐 좋냐? 아 이 바라기같은 얘idän 주변에 아니라 진짜 없었거든요 퀴사님 리드ova 분들이 뭐지? 근데 어쩔 수가 없어 미리 차이가 너무 많이 나 지금 돈니알 제가 뭘 또 안써요 여러분들 쓰죠 진짜 오프님? 아니 저렇게 말만치고 오픈하는 새끼를 내가 본 적이 없어요 아니 쉬바나가 다운 못함 카사디님도 만만치 않고요 정말 미안한데 카사디님 밈도 만만치 않아요 초반에 그렇게 킬 쳐먹고 하는 짓거리 극혐이예요 아유 주님 멋짐이네 밥도 없네 밈도 빵테가 하루종일 밈도 있었잖아요 갑자기 현 피가 자꾸 있어요 이 새끼들 갱값도 안주면서 미디쉬에서 다 쳐먹네 나 뭐 먹고 그라고 김치야 이 새끼 김치 흰김치야 이 새끼들 저걸 저걸 찬다고? 저걸 찬다고? 저걸 찬다고? 안그 Morgen 일참은 깜짝이야 과실 탑 andra 지금부터 드썩 드 downhill target 잠시만 도이카가... 아... 내... 진짜... 야 나 뭐해? 도이카가... 아... 들어와 이 씨발 들어와 들어와 이 씨발 어? 아... 존나 세다 야... 존나 세다... 와... 테빈 되게 잘 나왔네 우와... 구스텍 자리에다가... 방출범에다가... 와... 들어와 들어와... 졸 떨렸네 핵이 오지게 불이다가 내 게임 몰라 아직 이거 내가 탑시했을때 내가 먹으면 갈게 아... 출발 디나이 너무 많이 당겨가지고 야 근데 카사틴도 킬만 먹었네 킬딜만 오지게 쳤네 아... 루퍼스는 아니다 솔직히... 이건 진짜 솔직히 잘했어요 제 공백... 정글러의 공백을 미드트팩을 채워주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 징겼을때... 우리 여기 봇에 좀 힘을 실어주게 제 공백을 잡는 형님을 대신했달까 그런게 보이긴 했어요 나 못에 다 준구나 조니아 좀 빨리 뽑아야겠다 오데스 너무 많이 죽긴 했네 조니아 블루도 먹고 지금 미드도 좀 먹게 조니아 거의 다 나갔다해 이건 제가 그냥 밀어야 돼 조니아 수은장 시디가 퀵실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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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Benny 정말 쓴다고 하긴 하지마 굿 what 갓 받는 seminary 월 forth 어오 wn 오와 살짝 가빈인데? 잡는데 그런가 우와fry 에ㅐ 이즘 다음 아 이거 내가 호.. 어.. 좋네 여러분 어 탑 미네 센스 음.. 운영 좋아 지금 운영.. 운영 아주 좋아요 운영 야 카산틴 왔다 나 시바냐 돼진 그런 각이다 아니 저 절대 안 돼요 형 싸워 싸워 마타이 돼요 마타이 돼요 마타이 되는 건 아닌 것 같아 안 돼 안 돼 라바도니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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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마 라바도니아 아 너 시바른 마라도 없는데 개새끼야 개기고 있는 거였어 이리 와 개새끼야 너는 똑같은 새끼야 너 마나 없는데 개기인 거냐 아 진짜 개고 튀어 진짜 아 이제 마나가 없었네 아 미안해 쫄진 새끼야 내가 쫄공이다 이렇게 카드 없었어 아 왜 쪼멘십이지 그냥 야 야 인비야 인비야 어 날아오르는 새끼 모두 왜요? 와 아 아 나 또 뭐하냐 이거 날아오르는 거 미친새끼 아 집에 갔어야 되는데 뭐하고 있었지 나도 이거 음 이거 아직 모른다 아 진짜 집중할게 여러분 게임이 너무 터져가지고 집중 안하고 있다가 3천원이네요 아 리치뱅 갈게 리치뱅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에카리 에카리템 진보인데 에카리 지금 에다 어 제뿔 어 어 어 어 아 그 어 아 어 아 resolution 어 엣 유 용 에 그리고 어 엣 Marine 2 스포인 템채가 템채가 좀 나네 지금 나랑 라이시에서 좀 챙기고 리치베인 리치베인 가구 라바돈 공 켰더니 빵템 존나오고있네 이 씨볼놈아 쉬기 도망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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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망가기 이제 하면 없어요 5대4해요 음 로망가 어고기카 존나 빠르다 근데 지금 슈바다가 날아오르는 그런 각이거든 지금 주작각인데 스택 다 차있다 지금 5인빨칸 이 와중에 골카 빠졌네 와아 침묵이라 존냐가 안써주는데 살았어 나왕 한 번 더워 와아 존나 빨랐다 진짜 사짜 고니급이 기댔다 진짜 골카 존나 빨리 뽑았 연달아 더 뽑았지만 나세가 하아 이 어그로 끌면서 용까지 먹는 센스 보호패의 설계 운으로 뽑은거긴 해요 사실 두번째꺼 뽑은거는 처음에꺼는 빨리 뽑았는데 카타대는 저기서 진전이 없지 CS를 너무 못먹어서 그래 9킬 이후에 아무것도 없어가지고 지금 진전이 없어 진전이 블루 드실래요? 블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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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흠 블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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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우 골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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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시간 정도 슈퍼 adv라미 저런거 하루 이틀 당하나 최선이긴 했다 이상할 수 있는게 없겠어 다시 있었어? 드레이븐을 잡았으면 가능했었어? 드레이븐을 잡았잖아요 드레이븐을 잡았잖아요 드레이븐을 잡았어요 저 아 컴퓨터가 숨기니까 다음판에 니가 잡고 니가 한번 뭐지? 절대 안해? 아 시청자들도 있어 니가 한번 어허가기 기간 왜 그것도 싫어? 왜? 아 시청자분들 막 타고싶어하는 분도 되게 많단 말이야 아 진짜로 그런거 한마리 해주는 것도 아 이거 바론인데? 이거는 특별 펜타각이긴 한데 잠만 들어가면 일단 들어가야겠다 안녕 이거는 바론 못먹게 방하게는 했어 바론 못먹게 빵테는 잡았어 근데 바론은 먹혔어 빵테는 잡았어요 빵테 뭔 누답이야 쉬벌 빵테는 잡았어요 일단은 일단은 일단 집에만 못가게 하면 되는데 빵테 잡았잖아 왜 먹이 계속 서있었어 최선이였어 거기 침묵이었는데 왜 계속 서있었어요 그건 그래 근데 침묵이어도 거기 속박까지 있지 않냐 계속 서있으면은 결국에 서있더라 왜 먹이 서있는데 뭐 설계인척이죠 제가 뭘 좀 잘해요 진짜 존나 못하는데 아우 시발 막 던지면서 하니까 아홉 번 뒤졌네 시발 아홉 대 맞으면 존댓네 진짜 아 저 잘하겠다 나 이거 너무 평소 솔렉이라 생각했네 아홉 대면 시발 거의 내가 보기엔 엉덩이에 시발 존나 붙는가 최소 제시카 알바되는 그런가 엉덩이에 존나 부어가지고 씨 아 망했어요 아 아 아 안돼 아 그것도 안되는 거 확인대 이거 각이 각자체가 무엇이나 뭐 블루까지 빼먹자고 이거 약간 위험한데 벙풀이어가지고 집중하니까 여러분 너무 많이 맞겠네요 오늘은 운이 더 큰 지금 그보템 지금은 무조건 지금은 지금으로 다가는 아 조심해요 시발시발 시발하면 부식 나와 이제 제일 시원하게 갈수 있는 그런 가온이다 간다 간다 리신졸 아니, 기다려, 기다려 아니, 가요, 가요, 가요 존역 안써져, 스톱 먹어가지고 근데 이니신 좋았거든요? 아, 뭐하냐, 그거 빨리 빨리 안오냐? 이니신 좋았어요 아니, 이게 존역 안써져, 스톱 먹어가지고 열대 채웠다, 시X 대박이다 이거 아니, 이니신 좋다니까 이니신을 저를 쳐지 어거지 이니신이, 그니까 이게 그냥 존역시 에이킹이 뭔지, 존역시 자살이시 에이킹이긴 한데 그냥 자살 게잉이거든요, 그냥 진짜 템차이가 많이 나긴 하네, 전라인이 지금 전체적으로 나가 지금 그냥 자살이에요, 자살 그냥 한강 다이반도 해요 이번판 여러분들 그냥 한 번 웃겨들려고요 항상 보기만 하면, 재밌으면 또 이게 아니라 이기만 하면 또 재밌으면 또 뭐라하잖아 캐리해보래요, 다음부터 또 이거? 캐리합니까, 진짜? 저 빠캐리 갑니다, 진짜 끝마무리 아, 근데 나도 이번판 너 못했어, 처음부터 너 못해가지고 아니, 제가 줘봤는데 이거 이, 카산이 인상 오오 내 재물이 더 크다 본데? 네, 솔직히 위로다니면 6대4죠 형이 6이죠 시야를빔 난 다 저 빠진다? 어 난 맞고 그럼 니가 이걸 잡든지 아니면 뭐 어떻게 하든지 하잖아 너 진짜 컴퓨터 여기서 하기 싫냐? 네 그 정도냐? 네 야, 근데 열때면은 그래 내가 지금부터는 내가 내 힘으로 해볼게 그러면 저는 27점 일단 나 때리고 이거 컴퓨터 그거 있지 그 조각몸 하고 있어라 열때면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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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많은데 시발 빠다 열때면은 족 빠지는데 네 후식으로 빨라 때려줘 이거 빨리 맞아야 좀 네 알았어요 열때면 되죠? 응 휘어졌냐? 아니요 그런건 아니고 아 잠깐만 진짜 아파 진짜 세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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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때려 세일 때려 세일 때려 아 잠시만요 어 아 잠시만요 어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살살 때린 것 같아 진짜 짜증나 이게 진짜 아퍼 진짜 거짓말 안치고 아 진짜 여러분 진짜 아시겠지만은 이게 한군데 계속 맞으면 정말 아픕니다 아 진짜 아픕니다 진짜 아시잖아요 진짜로 아 잠깐만 나 엉덩이 까서 보여주고 싶어 진짜 거짓말 엉덩이 먹는 것 같아 진짜 거짓말 안치고 몇대 남았어 한 대 아 진짜로 아시면 아십니다 한 대 맞으면 진짜 아픕니다 두 대 남았는데 괜찮아요 어 백다리 형 선생님 불쌍히 아 아 아 잠깐만 이쪽 다리 때리지마요 왼쪽 다리만 때려 아 아 이쪽 다리 때리지마요 잠깐만 아 이쪽 다리 여기만 때려 아 야 오른쪽 다리 너무 많이 맞아서 요즘에 존나 와아 이거 인간적으로 존나 아니 여러분들 저거는 좀 맞을만한 거지 진짜 다음번엔 저 못 버티립니다 한길이가 때렸던 저거 그 블루방망이 있죠 저거는 진짜 여러분 야구방망입니다 더 아팠어요 이게 엉덩이에 땀이 약간 촉촉하면서 이 마찰이 되면서 존나 아파요 생각보다 아 아 진짜 여러분들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은 이게 엉덩이에 땀이 있으면 더 아픕니다 진짜로 열두 대 맞았냐 아 지금? 아니 아니요 아니 뭐 괜찮아 내가 우리집에 인비를 어떻게 더 때리겠냐 디스크 조합하고 있어요? 디스크 조합하고 있어요? 디스크 조합하고 있어요